한솔 그룹의 서포터도로 활동하면서 한솔 그룹의 긍정적인 아이덕티티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긴 했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화이팅! 실무자 멘토링이 가장 기대가 되고 이런 실무자 멘토링은 아무래도 이런 서포터즈 활동이 아니면 쉽게 접할 수가 없는 활동이다 보니까 조금 메리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가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솔이라는 기업에 잠시나마 소속되어서 마케터로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